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이곳은 처음이에요 만나뵙고 싶었어요 이따가 봐요 이따가 봐요 저는 건강해요 여행 잘 하세요 또 봅시다 또 봅시다 하나도 안 변했네요 하나도 안 변했네요 먼저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갈게요 오늘 얘기 즐거웠어요 오늘 얘기 즐거웠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 주세요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 주세요 여기에는 어쩐 일이세요 계속 연락해요 계속 연락해요 계속 연락해요 계속 연락해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시죠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시죠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요 가족에게 안부 전해 주세요 가족에게 안부 전해 주세요 가족에게 안부 전해 주세요 요즘 뭐 하세요 가족들은 모두 안녕하세요 요즘 뭐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잘 지내세요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항상 똑같죠 항상 똑같죠 이 근처에 살아요 이 근처에 살아요 아버지께서는 회사에 다니세요 아버지께서는 회사에 다니세요 아버지께서는 회사에 다니세요 저는 올해 서른 살이에요 아버지께서는 회사에 다니세요 저는 올해 서른 살이에요 학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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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잘 생겼어요 그는 잘 생겼어요 몸무게가 늘었어요 몸무게가 늘었어요 어떤 책을 즐겨 읽어요? 어떤 책을 즐겨 읽어요? 어디에 사세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저는 하숙하고 있어요 저보다 세 살 위시네요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예요?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성격이 급해요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예요?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예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형제 자매가 있어요 형제 자매가 있어요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이 언제예요? 좀 수다스러워요 사교적이에요 저희 집은 대가족이에요 저희 집은 대가족이에요 정정하시네요 활동적인 편이에요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퇴근 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퇴근 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키가 크시네요 키가 크시네요 한가한 시간에는 무엇을 해요? 한가한 시간에는 무엇을 해요? 결단력이 있는 편이죠 결단력이 있는 편이죠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당신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저는 회사원이에요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어요?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어요? 키가 몇 권 읽어요? 키가 몇 권 읽어요? 키가 몇 권 읽어요? 저는 음치예요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낚시를 좋아해요 나이에 비해 어려보여요?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주말에 주로 무엇을 해요? 주말에 주로 무엇을 해요? 저보다 한 살 어리군요? 저보다 한 살 어리군요? 저는 낙천적인 편입니다 저는 낙천적인 편입니다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세요?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세요?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해요?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결혼 하셨어요? 결혼 하셨어요? 노래 불러요?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불러주세요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 무슨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있어요?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있어요? 제가 막내예요 제가 막내예요 내일이 십이 일이지요? 내일이 십이 일이지요? 그럼 몇 시에 다시 올까요? 그럼 몇 시에 다시 올까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시간 좀 벌었네요 시간 좀 벌었네요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몇 시에 갈까요? 몇 시에 갈까요? 삼십 분 걸려요 오후 1시 15분이에요 오후 1시 15분이에요 10시 15분 전에 오세요 10시 15분 전에 오세요 3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공항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공항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오늘이 몇 월이에요? 오늘이 몇 월이에요? 지금 몇 시에요? 지금 몇 시에요? 화요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엔 괜찮아요 다음 주 월요일엔 괜찮아요 어제 비 맞았어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눈이 조금 왔어요 내일도 화창할 거래요 내일도 화창할 거래요 태풍이 온대요 태풍이 온대요 햇살이 따갑네요 햇살이 따갑네요 설이가 내렸어요 설이가 내렸어요 밖은 조금 쌀쌀합니다 밖은 조금 쌀쌀합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은데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은데요 안개가 꼈어요 안개가 꼈어요 후덥지근하네요 후덥지근하네요 여름이 갔어요 여름이 갔어요 여름이 갔어요 우산 가지고 나가세요 우산 가지고 나가세요 우산 가지고 나가세요 밖은 매우 추워요 밖은 매우 추워요 밖은 매우 추워요 밖은 매우 추워요 하늘이 개었어요 오늘 기온이 몇 도예요 오늘 기온이 몇 도예요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무척 더워요 무척 더워요 날이 흐리네요 날이 흐리네요 날이 흐리네요 우산 있어요? 우산 있어요?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갖고 싶었던 물건이에요 갖고 싶었던 물건이에요 물건이에요 신세 졌어요 신세 졌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필요했던 물건이에요. 필요했던 물건이에요. 친절히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히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축하 선물을 가져왔어요. 축하 선물을 가져왔어요.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요.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선물 고마워요. 선물 고마워요.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멋진 선물 고마워요. 멋진 선물 고마워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다음부터 좀 더 주의하세요. 다음부터 좀 더 주의하세요. 다음부터 좀 더 주의하세요.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의가 아니니 괜찮습니다. 고의가 아니니 괜찮습니다. 제 실수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상관없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물이세요. 물이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창문을 닦으세요. 창문을 닦으세요. 아이들을 재워줄래요? 침대 정리하세요. 침대 정리하세요. 바닥을 빗자루로 쓸어요. 바닥을 빗자루로 쓸어요. 일어나요. 늦겠어요. 집안 환기 좀 해야겠어요. 집안 환기 좀 해야겠어요. 화면 환기 좀 해야겠어요. 화면이 안 나와요. 드라이기로 머리 말려요. 드라이기로 머리 말려요. 머리 감았어요. 일어났어요. 전구를 갈아야겠어요. 세탁물을 분리하세요. 세탁물을 분리하세요. 요리를 잘하세요. 가구에 먼지를 털어요. 가스가 떨어졌어요. 가스가 떨어졌어요. 공구함은 어디에 뒀어요? 수도관이 얼었어요. 수도관이 얼었어요. 먼저 카펫을 청소기로 밀어주세요. 먼저 카펫을 청소기로 밀어주세요. 리모컨이 어디 있어요? 리모컨이 어디 있어요? 리모컨이 어디 있어요? 왜 안 깨웠어요? 왜 안 깨웠어요? 왜 안 깨웠어요? 악몽을 꺼요? 설거지 좀 해줘요. 설거지 좀 해줘요. 손 닦아요. 손 닦아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지금 욕실에서 세수 중이에요. 지금 욕실에서 세수 중이에요. 샴푸가 떨어졌어요. 샴푸가 떨어졌어요. 방 청소 좀 하세요. 방 청소 좀 하세요. 빨래 좀 개어줘요. 빨래 좀 개어줘요. 샤워 중이에요. 샤워 중이에요. 불 꺼주세요. 불 꺼주세요. 청소 좀 도와주세요. 청소 좀 도와주세요. 계란 프라이 해주세요. 계란 프라이 해주세요. 계란 프라이 해주세요. 쓰레기통을 비워요. 쓰레기통을 비워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소리를 좀 줄여요. 소리를 좀 줄여요. 불면증인가 봐요. 불면증인가 봐요. 채널 바꾸려고요. 채널 바꾸려고요. 채널 바꾸려고요. 장난감을 치우세요. 장난감을 치우세요. 옷을 걸어두세요 내 와이셔츠는 어딨어요? 수건 좀 주세요 수건 좀 주세요 식탁을 치워주세요 식탁을 치워주세요 변기가 막혔어요 변기가 막혔어요 당근은 어디에 있어요? 당근은 어디에 있어요? 텔레비전 좀 꺼요 텔레비전 좀 꺼요 지금 요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리를 하고 있어요 양치질 중이에요 양치질 중이에요 벽에 금이 갔어요 벽에 금이 갔어요 회의하는 과 transfком 회의는 언제입니까? 회의는 언제입니까? 저에게 맡겨주세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통근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우리 회사에 관심을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에 관심을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료보험을 제공해요? 의료보험을 제공해요?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시간당 얼마예요?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 주세요.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견본을 볼 수 있을까요? 견본을 볼 수 있을까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회의 의제는 무엇입니까? 전자공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공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세요. 보고서 작성은 다 했어요? 자기소개를 해보십시오. 언제부터 근무하실 수 있어요? 언제부터 근무하실 수 있어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저 대신 업무를 맡아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탁하세요. 지금 날짜가 언제입니까? 휴가는 잘 보내셨어요?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시겠어요?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시겠어요? 직업을 바꾸려고 합니다. 직업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연락처로 연락 드리면 됩니까? 이 연락처로 연락 드리면 됩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어요?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어요?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해요.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해요. 휴가 때 어디로 가실 생각이에요? 휴가 때 어디로 가실 생각이에요? 경쟁사들 보다 더 쌉니다. 경쟁사들 보다 더 쌉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해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해야 해요. 결제 마감일은 매월 15일입니다. 누가 회의를 주제합니까? 누가 회의를 주제합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주목해 주세요. 저희와 거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력서를 제출하세요. 이력서를 제출하세요. 요점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요점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카탈로그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카탈로그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급여는 얼마예요? 마감일이 언제예요? 마감일이 언제예요? 연차가 사흘 남았어요. 연차가 사흘 남았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제해 주세요. 결제해 주세요.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회의는 내일 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내일 할 예정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좀 복사해도 돼요? 이것 좀 복사해도 돼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모두 오셨어요? 10분 휴식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 휴식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로 고민하세요? 내 생에 최고의 날이에요. 내 생에 최고의 날이에요. 저한테 화났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해요. 진정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 화났어요? 왜 화났어요? 아직도 화났어요? 너무 웃었더니 배가 아파요. 너무 웃었더니 배가 아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운 내세요. 기운 내세요.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울고 싶네요. 울고 싶네요. 울고 싶네요.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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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한 거예요. 지루해요. 뭐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주 기쁘시겠어요. 아주 기쁘시겠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성질을 좀 죽여요. 성질을 좀 죽여요. 우울해요. 우울해요.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눈물을 닦으세요. 눈물을 닦으세요. 너무 긴장돼요. 너무 긴장돼요. 화났어요? 화났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심호흡을 해봐요. 심호흡을 해봐요. 심호흡을 해봐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당신을 더는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을 더는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결혼식이 언제예요? 결혼식이 언제예요? 맞아 endeavor. 이 좋아해요. 결혼을 축하해요. 결혼을 축하해요. 제 아내가 임신했어요. 제 아내가 임신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신보가 아주 아름다워요. 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결혼 준비로 매우 바빠요 결혼 준비로 매우 바빠요 당신과 난 끝났어요 당신과 난 끝났어요 우리 데이트 할래요 우리 데이트 할래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지겨워요 당신이 지겨워요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해요 매일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매일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4살 난 딸이 있어요 4살 난 딸이 있어요 신혼 생활은 어때요? 신혼 생활은 어때요? 결혼한 지 3년이 되어가요 결혼한 지 3년이 되어가요 또 만나 주시겠어요? 또 만나 주시겠어요? 저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좋아요 저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좋아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제 곁에 있어 주세요 늦었어요. 집에 가야겠어요 늦었어요. 집에 가야겠어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제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제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여자친구로 저 어때요? 여자친구로 저 어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올 봄에 결혼해요 올 봄에 결혼해요 저 사귀는 사람 있어요 저 사귀는 사람 있어요 당신이 미워요 당신이 미워요 연락하지 말아 주세요 연락하지 말아 주세요 지금 누구 사귀는 사람 있어요? 지금 누구 사귀는 사람 있어요? 아들은 초등학생이에요 잠시 합석해도 될까요? 잠시 합석해도 될까요?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요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을 좋아해요 언제 결혼하세요? 언제 결혼하세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 달라 보여요 오늘 달라 보여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와인 있어요? 와인 있어요? 당신이 장소를 정하세요 당신이 장소를 정하세요 당신이 장소를 정하세요 미안하지만 못 갈 것 같아요 어서 들어와요 어서 들어와요 어떤 음식을 가져갈까요 어떤 음식을 가져갈까요 맥주 한 잔 하고 싶어요 맥주 한 잔 하고 싶어요 그렇게 늦진 않았어요 그렇게 늦진 않았어요 고맙지만 선약이 있어요 고맙지만 선약이 있어요 점심 약속이 있어요 점심 약속이 있어요 이리 오셔서 저녁 드세요 ettsOOOO 이리 오셔서 저녁 드세요 몇 시에 출발할 거예요?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집에 방이 몇 개예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멋진 파티예요 집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집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파티를 몇 시에 합니까? 파티를 몇 시에 합니까? 오후 여섯 시 이후라면 언제든지 좋아요 오후 여섯 시 이후라면 언제든지 좋아요 미안하지만 오늘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미안하지만 오늘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이번 주말에 파티를 엽시다 이번 주말에 파티를 엽시다 이번 주말에 파티를 엽시다 5분만 더 기다리다가 가려고 했어요 집이 너무 예뻐요 집이 너무 예뻐요 집이 너무 예뻐요 우리 약속을 2시로 옮겨도 될까요? 우리 약속을 2시로 옮겨도 될까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려 입어야 해요 차려 입어야 해요 제가 당신 스케줄에 맞출게요 다른 분들은 거실에 계세요 아무 때나 좋아요 아무 때나 좋아요 맥주를 좀 가져왔어요 맥주를 좀 가져왔어요 무슨 파티예요? 무슨 파티예요? 벌써 시작했어요? 몇 시까지 파티에 가야 해요? 몇 시까지 파티에 가야 해요? 몇 시까지 파티에 가야 해요? 정말 så는 걸 밤에 가야 해요 내일 약속이 있어요 내일 약속이 있어요? 제가 너무 빨리 왔어요? 제가 너무 빨리 왔어요?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생일 파티예요. 얼마나 늦어질 것 같아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그 파티에 갈 거예요? 그 파티에 갈 거예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어디서 파티를 합니까? 어디서 파티를 합니까? 늦게 가도 괜찮아요? 늦게 가도 괜찮아요? 전화 거신 분은 누구시죠? 전화 거신 분은 누구시죠? 말씀하신 전화번호가 아닌데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다시 걸어주시겠어요? 다시 걸어주시겠어요? 나중에 걸겠습니다. 나중에 걸겠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 주세요. 문자 메시지 주세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제가 다시 전화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제 휴대전화 번호입니다. 제 휴대전화 번호입니다. 어디서 전화 걸 수 있나요? 누구 바꿔 드릴까요? 누구 바꿔 드릴까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전화 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전화 드려요. 연결되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전화했었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전화했었다고 전해주세요. 가능한 한 신속히 전화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신속히 전화하겠습니다. 누구를 바꿔 달라고 하셨죠? 메시지를 남길게요. 메시지를 남길게요. 가능한 한 간단히 통화해주세요. 가능한 한 간단히 통화해주세요. 빨리 전화해 달라고 전해주세요. 빨리 전화해 달라고 전해주세요.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통화 중이에요. 계속 통화 중이에요. 이 번호는 집 전화번호에요.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셨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Meer 부활이야? 당신에게 온 전화에요. 당신에게 온 전화에요. 급한 일이라고 전해주세요. 급한 일이라고 전해주세요. 전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제게 전화하라고 전해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급히 전화할 때가 있어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기를 써도 될까요? 전화기를 써도 될까요? 5분 뒤에 다시 걸겠습니다. 전화를 대신 좀 걸어주세요. 전화를 대신 좀 걸어주세요. 몇 번으로 전화하셨어요? 몇 번으로 전화하셨어요? 아침 6시에 깨워주세요. 아침 6시에 깨워주세요. 제 방을 청소해주세요. 제 방을 청소해주세요. 체크인은 어디서 합니까? 체크인은 어디서 합니까? 아침 식사는 어디서 해요? 아침 식사는 어디서 해요? 조용한 방으로 주세요. 조용한 방으로 주세요. 공항 가는 버스는 어디서 타요? 공항 가는 버스는 어디서 타요? 짐을 방까지 좀 부탁해요. 짐을 방까지 좀 부탁해요. 아침 식사 주문할 수 있어요?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다른 담요로 바꿔주세요. 다른 담요로 바꿔주세요. 변기가 고장났어요. 변기가 고장났어요. 해변 쪽 방으로 주세요. 해변 쪽 방으로 주세요. 예약을 취소하겠습니다. 예약을 취소하겠습니다. 더 싼 가격은 없나요? 더 싼 가격은 없나요?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아침 식사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수건을 더 주세요. 수건을 더 주세요. 방값은 얼마에요? 방값은 얼마에요? 방이 너무 추워요 택시를 불러주세요 침대 하나 추가해 주세요 침대 하나 추가해 주세요 하루 일찍 나가고 싶어요 하루 일찍 나가고 싶어요 귀중품을 맡기고 싶어요 귀중품을 맡기고 싶어요 예약 시 보증금이 필요해요? 예약 시 보증금이 필요해요? 방 청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방 청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어느 분 앞으로 예약되어 있습니까? 어느 분 앞으로 예약되어 있습니까? 온수가 나오지 않아요 온수가 나오지 않아요 피트니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돼요? 피트니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돼요? 예약하고 싶어요 예약하고 싶어요 수영장은 몇 층이에요? 수영장은 몇 층이에요? 여기에 서명하면 돼요 여기에 서명하면 돼요 아침 식사를 포함한 가격이에요 아침 식사를 포함한 가격이에요 내일 아침에 모닝콜을 부탁해요 내일 아침에 모닝콜을 부탁해요 체크인 하고 싶습니다 체크인 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으로 바꿔주세요 다른 방으로 바꿔주세요 하룻밤 더 묵을 수 있어요? 하룻밤 더 묵을 수 있어요? 빈 방 있어요? 빈 방 있어요? 여기 제 예약 정보입니다 오늘 밤에 잘 수 있는 방 있어요? 오늘 밤에 잘 수 있는 방 있어요? 짐을 들어줄 사람을 불러주세요 짐을 들어줄 사람을 불러주세요 이 근처에 다른 호텔은 없어요? 이 근처에 다른 호텔은 없어요? 체크아웃은 몇 시에요? 체크아웃은 몇 시에요? 어떤 방을 원하세요? 방이 너무 더워요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방을 예약하고 싶어요 방을 예약하고 싶어요 저녁까지 제 짐을 보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녁까지 제 짐을 보관해 주실 수 있어요? 주스는 주문하지 않았어요 주스는 주문하지 않았어요 창가 자리로 부탁해요 창가 자리로 부탁해요 주스는 주문히 예배하?". 주스는 주스는 드라마 제품을 맡고 싶어요 저는 이미 먹었어요. 고기가 탔어요. 회원카드가 있어요. 이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어디예요? 이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어디예요? 피자 먹으러 갈까요? 따로 계산해 주세요. 계산서 주세요. 계산서 주세요. 배불러요. 배불러요. 식성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식성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금연석으로 부탁해요. 금연석으로 부탁해요. 금연석으로 부탁해요. 저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저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영어 메뉴판이 있어요? 영어 메뉴판이 있어요? 영어 메뉴판이 있어요? 스테이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스테이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린이 의자를 준비해 주세요 어린이 의자를 준비해 주세요 얼음물 좀 부탁해요 얼음물 좀 부탁해요 예약하셨습니까 우리 점심이나 같이 할까요 우리 점심이나 같이 할까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여기 메뉴판 주세요 여기 메뉴판 주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점심 특선 요리는 뭐예요 점심 특선 요리는 뭐예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쪽 테이블로 옮기고 싶어요 저쪽 테이블로 옮기고 싶어요 7시에 예약했습니다 7시에 예약했습니다 5분 뒤에 다시 와주세요 5분 뒤에 다시 와주세요 디저트는 뭐가 있어요 디저트는 뭐가 있어요 디저트는 뭐가 있어요 넵킨을 주세요 넵킨을 주세요 넵킨을 주세요 두 그릇으로 나눠 주세요 두 그릇으로 나눠 주세요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후추 주세요 후추 주세요 같이 계산해 주세요 같이 계산해 주세요 선불입니다 선불입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여기 주문받아주세요 여기 주문받아주세요 여기 주문받아주세요 제가 점심을 대접하고 싶어요 제가 점심을 대접하고 싶어요 예약할게요 예약할게요 흡연석으로 부탁해요 흡연석으로 부탁해요 소스가 달콤해요 소스가 달콤해요 오늘의 수프는 뭐예요? 오늘의 수프는 뭐예요? 오늘의 수프는 뭐예요?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일시불로 할게요 일시불로 할게요 일시불로 할게요 더 생각해 볼게요 더 생각해 볼게요 분홍색 있어요? 분홍색 있어요? 평소에 쓰시는 제품은 뭐예요? 평소에 쓰시는 제품은 뭐예요? 어디에서 계산해요? 어디에서 계산해요? 영수증 주세요 영수증 주세요 어떤 화장품을 원하세요? 어떤 화장품을 원하세요? 건성 피부예요 환불해 주시겠어요? 이 도시에 지도가 있어요? 이 도시에 지도가 있어요? 현금으로 사면 더 할인해 줘요? 현금으로 사면 더 할인해 줘요? 이 종류뿐이에요? 이 종류뿐이에요? 지성 피부예요. 지성 피부예요. 과일 코너는 어디예요? 과일 코너는 어디예요? 이건 얼마예요? 물 세탁 가능해요? 물 세탁 가능해요? 향수를 찾고 있어요. 향수를 찾고 있어요. 제겐 좀 비싸요. 제겐 좀 비싸요. 브러쉬 세트를 주세요. 브러쉬 세트를 주세요. 더 작은 치수로 바꾸고 싶어요. 더 작은 치수로 바꾸고 싶어요. 토요일에 받고 싶어요. 토요일에 받고 싶어요. 마스크팩을 사고 싶어요. 마스크팩을 사고 싶어요. 집까지 배달해 주세요. 스킨 로션을 찾고 있어요. 스킨 로션을 찾고 있어요. 신용 카드로 계산해도 돼요? 배달 당일 다시 전화해 주세요. 배달 당일 다시 전화해 주세요. 제 치수를 잘 모르겠어요. 쇼핑 카드는 어디에 있어요? 쇼핑 카트는 어디에 있어요? 언제 사셨어요? 언제 사셨어요? 세금 포함이에요? 좀 더 작은 치수로 주세요. 좀 더 작은 치수로 주세요. 다른 것 좀 보여 주세요. 다른 것 좀 보여 주세요. 이거 입어봐도 됩니까? 이거 입어봐도 됩니까? 드라이클리닝 해야 하는 제품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따로 살 수 있어요? 따로 살 수 있어요? 교환, 환불 가능 기간은 언제예요? 교환, 환불 가능 기간은 언제예요? 파란색으로 보여주세요 비싸요 비싸요 좀 더 둘러보고 올게요 고장 나면 무상으로 수리해 줘요 고장 나면 무상으로 수리해 줘요 다른 것으로 바꿔 주세요 다른 것으로 바꿔 주세요 그 디자인은 너무 요란해요 그 디자인은 너무 요란해요 하자가 있으면 교환해 줘요 하자가 있으면 교환해 줘요 선물 포장을 해주세요 선물 포장을 해주세요 소매가 길어요 야채 코너는 어디예요? 야채 코너는 어디예요? 연세 드신 분께 선물하려고 해요 연세 드신 분께 선물하려고 해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세일은 언제부터 해요 세일은 언제부터 해요 세일은 언제부터 해요 세일은 언제부터 해요 좀 둘러봐도 될까요 좀 둘러봐도 될까요 좀 둘러봐도 될까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세일은 얼마 동안 해요 세일은 얼마 동안 해요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테스트할 수 있는 샘플이 있어요? 화장품을 사고 싶어요 화장품을 사고 싶어요 따로따로 포장해 주세요 따로따로 포장해 주세요 옷을 사려고 해요 옷을 사려고 해요 이 신용카드로 계산해도 돼요? 이 신용카드로 계산해도 돼요? 이 제품의 보증기간은 얼마예요? 이 제품의 보증기간은 얼마예요? 만져봐도 될까요? 만져봐도 될까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여기에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더 큰 칫수가 있어요? 무이자 할부는 몇 개월이에요? 무이자 할부는 몇 개월이에요? 볼펜 있어요? 볼펜 있어요? 저울은 어디에 있어요? 저울은 어디에 있어요? 무상 AS 기간은 1년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1년입니다 이걸 교환하고 싶어요 이걸 교환하고 싶어요 다른 색상을 더 보여주세요 다른 색상을 더 보여주세요 가장 인기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가장 인기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언제 배달해 주시겠어요? 언제 배달해 주시겠어요? 이걸 반품하고 싶어요 이걸 반품하고 싶어요 생일 카드 있어요? 다른 가게에서 더 싸게 팔던데요? 다른 가게에서 더 싸게 팔던데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배달해 줘요 배달해 줘요 삼일 전에 여기서 샀어요 삼일 전에 여기서 샀어요 좀 깎아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어떤 색상을 원하세요? 어떤 색상을 원하세요? 초등학생에게 어울릴까요? 초등학생에게 어울릴까요? 봉지 주세요 봉지 주세요 괜찮은 가격이네요 괜찮은 가격이네요 탈의실은 어디예요? 탈의실은 어디예요? 반짝 세일 중입니다 반짝 세일 중입니다 포장해 주세요 포장해 주세요 포장해 주세요 제겐 어울리지 않네요 제겐 어울리지 않네요 집들이 선물용으로 괜찮아요 집들이 선물용으로 괜찮아요 집들이 선물용으로 괜찮아요 베스트셀러 좀 추천해 주세요 베스트셀러 좀 추천해 주세요 여행자 수표도 받아요? 여행자 수표도 받아요 바지 길이를 줄여야겠어요 바지 길이를 줄여야겠어요 바지 길이를 줄여야겠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게요 다음 건널목에서 내릴게요 다음 건널목에서 내릴게요 시청행 편도로 한 장 주세요 시청행 편도로 한 장 주세요 그곳에 도착하면 제게 알려주시겠어요? 그곳에 도착하면 제게 알려주시겠어요? 학생 할인돼요? 학생 할인돼요? 학생 할인돼요? 학생 할인돼요? 여기에 세워주세요 여기에 세워주세요 여기에 세워주세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저기 빈자리가 있네요 저기 빈자리가 있네요 안전선 뒤로 물러나 주세요 안전선 뒤로 물러나 주세요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어디서 택시를 탈 수 있어요? 어디서 택시를 탈 수 있어요? 버스 시간표를 주시겠습니까? 버스 시간표를 주시겠습니까?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저 버스가 시청에 가요? 요금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표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내려 드릴까요? 어디에 내려 드릴까요? 어디에 내려 드릴까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어디예요? 지하철 입구가 어디예요? 밤에는 요금을 더 내야 해요 밤에는 요금을 더 내야 해요 다음 정류장은 어디예요? 다음 정류장은 어디예요? 시내로 가려면 어느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는 혼잡하네요 여기는 혼잡하네요 여기는 혼잡하네요 문에 기대지 마세요 문에 기대지 마세요 이번 역이 무슨 역인가요? 이번 역이 무슨 역인가요? 표가 다 매진되었어요 표가 다 매진되었어요 트렁크를 열어주시겠어요? 트렁크를 열어주시겠어요? 어떤 버스가 시청에 가요? 어떤 버스가 시청에 가요? 실례지만 자리가 비어 있어요? 실례지만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 주소로 가주세요 편도에요 왕복이에요 편도에요 왕복이에요 어디서 지하철을 탈 수 있을까요? 제일 빠른 길로 가주세요 제일 빠른 길로 가주세요 1번 출구가 어디예요? 1번 출구가 어디예요? 여기서 5분 거리에 있어요 시청 가는 버스는 어디에서 타요? 여기 아무데서나 내려주세요 여기 아무데서나 내려주세요 내릴 곳을 지나쳤습니다 내릴 곳을 지나쳤습니다 표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표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뒤쪽에 공간이 많아요 뒤쪽에 공간이 많아요 중앙 도서관으로 가려면 몇 호선을 타야 해요? 중앙 도서관으로 가려면 몇 호선을 타야 해요? 다음 버스는 언제 와요? 다음 버스는 언제 와요? 시장으로 가려면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해요? 시장으로 가려면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해요? 이거 시청 가요? 이거 시청 가요? 몇 호선이 시청역 가요? 몇 호선이 시청역 가요? 차표 좀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거스름돈은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거스름돈은 가지세요 제 가방을 꺼낼게요 제 가방을 꺼낼게요 돌아오는 배는 언제 있어요? 돌아오는 배는 언제 있어요? 기차를 놓쳤어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예요? 지하철 티켓은 어디서 사요? 지하철 티켓은 어디서 사요? 선반 위를 보세요 선반 위를 보세요 그 버스는 얼마나 자주 와요? 그 버스는 얼마나 자주 와요? 매표소가 어디 있어요? 매표소가 어디 있어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려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려요? 저기서 잠깐 서 주세요 저기서 잠깐 서 주세요 다음 역은 어디예요? 다음 역은 어디예요? 어른 두 명, 아이 한 명입니다 어른 두 명, 아이 한 명입니다 구명조끼는 어디 있어요? 구명조끼는 어디 있어요? 시청까지 몇 정거장 남았어요? 시청까지 몇 정거장 남았어요? 좌석을 지정하고 싶어요 좌석을 지정하고 싶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주세요 지하철 노선도를 주세요 수수료를 내야 해요 수수료를 내야 해요 요금이 얼마죠? 요금이 얼마죠? 도착 시간은 언제예요? 도착 시간은 언제예요? 더 싼 티켓이 있어요? 더 싼 티켓이 있어요? 예약을 변경하고 싶어요 예약을 변경하고 싶어요 대기자 명단에 올려 주세요 대기자 명단에 올려 주세요 가방에 무엇이 들어 있어요? 가방에 무엇이 들어 있어요? 무게 제한이 얼마인가요? 제 짐이 없어졌어요. 렌터카는 어디서 빌려요? 탑승은 언제부터 하나요? 탑승은 언제부터 하나요? 첫 비행기는 몇 시에 출발해요? 첫 비행기는 몇 시에 출발해요? 예약을 확인하고 싶어요. 예약을 확인하고 싶어요. 분실물 센터는 어디예요? 분실물 센터는 어디예요? 국적이 어디입니까? 국적이 어디입니까? 유료세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유료세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짐을 저울에 올려주세요. 수화물 영수증이 있으세요? 수화물 영수증이 있으세요? 탑승 게이트는 어디에 있어요? 예약이 확인됐습니다. 예약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을 기내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것을 기내로 가져갈 수 있어요? 제 짐이 파손됐어요. 외화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외화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이 짐을 붙여주세요. 지하철은 어디서 타요? 유료세는 얼마죠? 유료세는 얼마죠? 검색대를 통과하세요.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으세요. 왕복 티켓은 얼마죠? 왕복 티켓은 얼마죠? 가방을 열어주세요. 출국 심사는 어디서 해요? 출국 심사는 어디서 해요? 이쪽으로 짐을 올려주세요. 귀국 항공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귀국 항공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칠 짐이 있어요? 부칠 짐이 있어요? 부칠 짐이 있어요? 비행기를 취소해야겠어요. 비행기를 취소해야겠어요. 수화물 찾는 곳이 어디예요? 수화물 찾는 곳이 어디예요? 비자가 있습니까? 비자가 있습니까? 추가 운임을 내야 해요. 추가 운임을 내야 해요. 시내로 들어가는 택시는 어디서 타요? 1층으로 가세요. 1층으로 가세요. 2층으로 가세요. 창쪽 자리로 부탁해요. 안내소는 어디에 있어요? 안내소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제 예약 정보예요. 여기 제 예약 정보예요. 얼마나 머무르실 겁니까? 얼마나 머무르실 겁니까? 어디에 머무르실 예정입니까? 어디에 머무르실 예정입니까? 탑승권 좀 보여주세요. 양팔을 벌리세요. 식사는 언제 나와요? 다른 빈자리가 있어요? 다른 빈자리가 있어요? 베개와 담요를 주세요. 베개와 담요를 주세요. 창쪽 자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창쪽 자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이 음료는 무료예요? 이 음료는 무료예요? 좌석을 뒤로 눕혀도 될까요? 좌석을 뒤로 눕혀도 될까요? 자리를 바꿔도 돼요? 읽을 만한 게 있을까요? 읽을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바깥 날씨는 어때요? 지금 바깥 날씨는 어때요? 좌석 벨트를 매워주세요. 휴대폰을 꺼주세요. 휴대폰을 꺼주세요. 기내 면세품을 사고 싶어요. 기내식을 줘요? 기내식을 줘요? 기내 면세품을 판매해요? 티켓을 보여주시겠어요? 티켓을 보여주시겠어요? 헤드폰을 주세요. 출발이 얼마나 지연될까요? 좌석을 발로 차지 말아주세요. 물수건 주세요. 물수건 주세요. 전자기기를 꺼주세요. 식사할 때 깨워주세요. 식사할 때 깨워주세요. 가방을 좌석 밑으로 넣어주세요. 가방을 좌석 밑으로 넣어주세요.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마세요. 과속하지 마세요. 차가 깨끗하군요. 1시간 내로 도착합니다. 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내렸어요.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내렸어요. 앞에 조심해요. 저는 운전한 지 십 년이 되었어요. 시간당 주차료가 얼마예요? 졸음운전을 하지 마세요. 휘발유통을 빌리거나 살 수 있어요? 미리 기름을 채워주세요. 차는 어디에서 반납하나요? 좌회전 신호를 켜세요. 좌회전 신호를 켜세요. 엔진 오일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엔진 오일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제 차가 사고 났어요. 제 차가 사고 났어요.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배터리가 배터리가 방전되었어요. 배터리가 방전되었어요. 타이어가 펑크났어요. 요즘 바빠서 세차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기는 무료 주차장이에요. 여기는 무료 주차장이에요. 주차권을 좀 뽑아주세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저기서 우회전하세요. 저기서 우회전하세요. 시동이 잘 안 걸려요. 시동이 잘 안 걸려요. 제 차가 고장 났어요. 점검비는 얼마예요? 고맙지만 혼자 갈래요. 고맙지만 혼자 갈래요. 전조등을 교체해 주세요. 전조등을 교체해 주세요. 결제 금액에 보증금이 포함되었어요. 주유기 앞에 차를 세우세요. 주유기 앞에 차를 세우세요. 제 차 좀 점검해 주세요. 제 차 좀 점검해 주세요. 여기에서 내릴게요. 고맙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름이 부족해요. 기름이 부족해요. 반납 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반납 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저는 수동기어 차를 운전 못해요. 저는 수동기어 차를 운전 못해요. 오일이 새는 것 같아요.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길이 막히네요. 앞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고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차는 언제 찾아갈 수 있어요? 차는 언제 찾아갈 수 있어요? 안전벨트를 매세요. 반납은 다른 지점으로 하고 싶어요. 반납은 다른 지점으로 하고 싶어요. 저의 집까지 차 좀 태워주세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어요. 차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차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입구에 내려주세요. 여기는 거주자 전용 주차지역이네요. 여기는 거주자 전용 주차지역이네요. 속도를 줄이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차를 빌리고 싶어요. 차를 빌리고 싶어요. 세차할 수 있어요? 세차할 수 있어요? 여기에 주차할 수 있어요? 여기에 주차할 수 있어요? 저는 초보 운전자예요.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주세요.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주세요. 태우러 와주세요. 차 세워주세요. 차 세워주세요.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견인 부탁해요. 제 차 다 고쳐졌어요? 제 차 다 고쳐졌어요? 이 근처에 셀프 주유소가 어디 있어요? 아침 10시까지 반납하세요. 차가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차가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손 세차해 주세요. 내부 세차도 할까요? 내부 세차도 할까요? 이 길은 막다른 길이에요. 운전한 지 얼마나 돼요? 운전한 지 얼마나 돼요? 발목을 삐었어요. 발목을 삐었어요. 몸 조심하세요. 음식물을 씹을 수가 없어요. 음식물을 씹을 수가 없어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밤에는 통증이 더 심해져요. 체온 좀 젤게요. 체온 좀 젤게요. 잇몸에서 피가 나요. 잇몸에서 피가 나요. 의사가 뭐래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가려워요? 가려워요? 팔을 올려보세요. 밤 늦게 자는 편이에요.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충치를 때워야겠어요. 충치를 때워야겠어요. 전화로 예약했어요. 진료받으러 왔어요. 알레르기가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어요?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얼굴에 여드름이 났어요. 열이 있어요. 열이 있어요. 눈에 멍이 들었어요. 눈에 멍이 들었어요. 처방전을 써 드리겠습니다. 처방전을 써 드리겠습니다. 눈이 가려워요. 눈이 가려워요. 코 안이 다 헐었어요. 코 안이 다 헐었어요. 차도가 없으면 다시 오세요. 차도가 없으면 다시 오세요. 눈이 충혈됐어요. 눈이 충혈됐어요. 식욕이 없어요. 식욕이 없어요. 동상에 걸렸어요. 동상에 걸렸어요. 끓는 물에 데었어요. 쉽게 피곤해져요. 쉽게 피곤해져요. 이를 뽑으러 왔어요. 이를 뽑으러 왔어요. 팔에 감각이 없어요. 팔에 감각이 없어요. 충치가 있어요. 충치가 있어요. 귀가 울려요. 귀가 울려요. 물집이 잡혔어요. 계속 콧물이 나요. 계속 콧물이 나요. 벌에 쏘였어요. 벌에 쏘였어요. 목이 쉬었어요. 곧 나아지기를 바라요. 곧 나아지기를 바라요.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손이 텄어요.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전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증상이 얼마나 되셨어요? 이런 증상이 얼마나 되셨어요? 천 것을 먹으면 이가 시려요. 찬 것을 먹으면 이가 시려요. 이가 흔들거려요. 이가 흔들거려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목이 부었어요. 목이 부었어요. 지금 치료해 주세요. 지금 치료해 주세요. 눈이 건조해요. 눈이 건조해요. 몸이 가려워요. 몸이 가려워요. 냄새를 잘 못 맡겠어요. 냄새를 잘 못 맡겠어요. 햇볕에 탔어요. 보험증을 주세요. 보험증을 주세요. 보험증을 주세요. 몸살이 났어요. 몸살이 났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오늘은 좀 어때요? 오늘은 좀 어때요? 귀에 물이 들어갔어요. 귀에 물이 들어갔어요. 목이 너무 건조해요. 목이 너무 건조해요. 다리가 부었어요. 다리가 부었어요. 혈압을 재겠습니다. 혈압을 재겠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좀 봅시다.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입원해야 해요? 입원해야 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입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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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차요 운동하다가 다쳤어요 무릎을 구부리세요 무릎을 구부리세요 입안을 헹구고 싶어요 흉터가 생길까요 숨을 내쉬세요 숨을 내쉬세요 소매를 거두세요 자주 허리가 아파요 자주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혈액 검사실이 어디예요 혈액 검사실이 어디예요 여기에 누우세요 여기에 누우세요 사랑니가 났어요 사랑니가 났어요 종합 검진을 받고 싶어요 종합 검진을 받고 싶어요 입을 크게 벌려 보세요 입을 크게 벌려 보세요 재채기가 계속 나와요 재채기가 계속 나와요 언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입학에 필요한 서류가 뭐예요 입학에 필요한 서류가 뭐예요 숙제는 다 했어요 숙제는 다 했어요 어느 대학에 지원할 거예요 잠시 휴학 중이에요 잠시 휴학 중이에요 잠시 휴학 중이에요 성적이 발표되었어요 성적이 발표되었어요 오늘은 수업이 없어요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 시험 준비로 바빠요 장학생 조건을 알려주세요 장학생 조건을 알려주세요 방과 후에는 학원에 다녀요 방과 후에는 학원에 다녀요 졸업을 하려면 학점이 더 필요해요 졸업을 하려면 학점이 더 필요해요 요즘 학교생활은 어때요 요즘 학교생활은 어때요 요즘 학교생활은 어때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학교를 중퇴했어요. 전용료가 얼마예요? 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대학 입학시험이 언제예요? 수학이 어려워요. 지원 마감일은 언제예요? 지원 마감일은 언제예요? 시험 결과는 언제 나와요? 시험 결과는 언제 나와요? 어느 학교를 졸업했어요? 어느 학교를 졸업했어요? 어느 학교 다녀요? 내일 제 시험을 봐야 해요. 내일 제 시험을 봐야 해요. 시험 공부 많이 했어요? 대학교 졸업반이에요. 대학교 졸업반이에요. 쪽지 시험이 있어요? 쪽지 시험이 있어요? 보충 수업은 내일 하겠어요? 보충 수업은 내일 하겠어요? 성적을 확인하고 싶어요. 성적을 확인하고 싶어요. 이번 시험은 구술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은 구술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은 구술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은 구술 시험은 구술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은 어렵겠어요. 이번 시험은 어렵겠어요.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외국인 특별 전용 제도가 있어요? 외국인 특별 전용 제도가 있어요? 시간이 모자랐어요. 전공이 뭐예요? 전액 장학금을 탔어요. 전액 장학금을 탔어요. 1학년입니다. 어려운 수업이 있어요? 이 과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해요? 이 과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해요? 경영학을 배우고 있어요. 다음 학기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다음 학기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이에요. 영어 시험 점수가 필요해요? 몇 학년이에요? 영어 시험 점수가 필요해요?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교재를 안 가져왔어요. 교재를 안 가져왔어요. 우리는 동문이네요. 우리는 동문이네요. 우리는 동문이네요. 이번 학기에 몇 과목이나 수강해요? 이번 학기에 몇 과목이나 수강해요? 몇 학년이에요? 패션 잡지를 찾고 있어요. 패션 잡지를 찾고 있어요. 대출 기간은 며칠이에요? 대출 기간은 며칠이에요? 이 책을 찾아주세요. 컴퓨터 서적은 어디 있어요? 이 책을 빌리고 싶어요. 도서관 회원 카드가 있습니까? 도서관 회원 카드가 있습니까? 이 책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무슨 책을 찾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번에 몇 권 빌릴 수 있어요? 비소설은 어느 코너에 있어요? 비소설은 어느 코너에 있어요? 사서는 어디에 있어요? 사서는 어디에 있어요? 동화책을 찾고 있어요. 동화책을 찾고 있어요. 늦으면 벌금이 있어요? 늦으면 벌금이 있어요? 책을 빌리려면 회원 카드가 필요해요? 얼마나 환전하시겠어요? 얼마나 환전하시겠어요? 인터넷 뱅킹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제 신용카드가 왜 정지되었어요? 제 신용카드가 왜 정지되었어요?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사업 융자를 받고 싶습니다. 사업 융자를 받고 싶습니다.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요. 카드를 분실했어요. 정지해주세요.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환율은 얼마나 됩니까? 어디서 환전해요? 어떻게 환전해 드릴까요? 계좌이체를 하고 싶습니다. 계좌이체를 하고 싶습니다. 환전해 주세요. 계좌를 해지하고 싶어요. 계좌를 해지하고 싶어요. 현금 자동인출기가 어디에 있어요? 출금할게요. 출금할게요. 입금하겠어요. 현금 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현금 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 할인 쿠폰이 있어요. 잔돈으로 바꿔주세요. 샴푸 먼저 해주세요. 눈썹 다듬어 드릴까요? 크게 웨이브를 넣어주세요. 크게 웨이브를 넣어주세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공짜에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거울을 보여주세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밑에 보세요. 얼마나 잘라 드릴까요? 손톱 다듬어 드릴까요? 손톱 다듬어 드릴까요? 머릿결이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머릿결이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파마하러 왔어요. 어떤 색으로 하시겠어요? 어떤 색으로 하시겠어요? 약간만 다듬어 주세요. 손톱 관리를 받고 싶어요. 얼굴 마사지를 하고 싶어요. 얼굴 마사지를 하고 싶어요. 뒤쪽을 보여주세요. 뒤쪽을 보여주세요.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싶어요.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싶어요. 면도해 드릴까요? 머리를 염색하고 싶어요. 머리를 염색하고 싶어요. 너무 짧게 하지는 마세요. 너무 짧게 하지는 마세요. 저녁 7시에 시작해요. 저녁 7시에 시작해요. 어떤 자석이 있어요? 어떤 자석이 있어요? 요즘 어떤 게 인기가 있어요? 요즘 어떤 게 인기가 있어요? 알성만 남은 상태입니다. 알성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 표로 다 볼 수 있어요? 짐을 맡길 곳이 있어요? 짐을 맡길 곳이 있어요? 가운데 줄로 주세요. 이것은 몇 시에 시작해요? 이것은 몇 시에 시작해요? 오늘 밤 영화관에 갈까요? 오늘 밤 영화관에 갈까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고예요. 여기 자리 있어요? 누가 제 자리에 앉아 있어요? 누가 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제 자리는 어디예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에요. 이 배우가 인기 있어요? 앞쪽에 앉고 싶어요. 앞쪽에 앉고 싶어요. 요즘 재미있는 영화 본 거 있어요? 요즘 재미있는 영화 본 거 있어요? 주연 배우가 누구예요? 주연 배우가 누구예요? 그 영화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무대 인사를 할 거예요. 무대 인사를 할 거예요. 프로그램과 가격표를 보여주세요. 프로그램과 가격표를 보여주세요. 안 보여요. 앉아요. 안 보여요. 앉아요. 같이 붙어 있는 좌석으로 주세요. 같이 붙어 있는 좌석으로 주세요. 한 시간 후에 시작합니다. 모자를 벗어 주세요. 모자를 벗어 주세요. 몇 시에 시작해요? 가장 싼 표는 얼마예요? 영화 어땠어요? 영화 어땠어요? 입장권은 어디서 사요? 입장권은 어디서 사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알석으로 두 장 주세요. 알석으로 두 장 주세요. 표 두 장 주세요. 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밤 프로그램은 뭐예요? 공짜 표가 생겼어요. 공짜 표가 생겼어요. 의자를 발로 차지 말아주세요. 남은 자리를 보여주세요. 남은 자리를 보여주세요. 표는 얼마예요? 표는 얼마예요? 두시표 있어요? 두시표 있어요? 기념품 가게는 어디에 있어요? 기념품 가게는 어디에 있어요? 거기까지 가게는 어디에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 근처에 백화점이 있어요? 이 근처에 백화점이 있어요? 걸어서 얼마나 걸려요? 걸어서 얼마나 걸려요? 문구점은 몇 층이에요? 문구점은 몇 층이에요? 백화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화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주소로 어떻게 가요? 이 주소로 어떻게 가요? 출구는 어디에요? 면세점은 몇 층이에요? 면세점은 몇 층이에요? 쇼핑센터는 어느 방향이에요? 쇼핑센터는 어느 방향이에요? 차로 십 분 정도 걸려요? 차로 십 분 정도 걸려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뭐예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시청 광장까지 얼마나 멀어요? 걸어서 갈 수 있을까요? 걸어서 갈 수 있을까요?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요?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요? 길을 잃었어요. 도와주세요. 길을 잃었어요. 도와주세요. 입구는 어디에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앞으로 곧장 걸어 가세요. 앞으로 곧장 걸어 가세요. 버스 정류장까지 뭡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뭡니까? 운동화는 어디에서 사요? 택시가 가장 빠르죠. 화장품 코너를 찾고 있어요. 화장품 코너를 찾고 있어요. 장엄하네요. 근처에 무료 화장실이 있어요? 고개를 숙이세요. 고개를 숙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이 고장 특산물은 뭐예요? 이 고장 특산물은 뭐예요? 신의 지도를 하나 가져도 될까요? 관광 안내소가 어디예요? 관광 안내소가 어디예요? 학생 할인이 돼요? 이쪽으로 좀 가세요. 이쪽으로 좀 가세요. 오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관광은 비용이 얼마예요? 관광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광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음 여행 시간은 몇 시예요? 다음 여행 시간은 몇 시예요? 몇 시부터 문을 열어요? 몇 시부터 문을 열어요? 무료 지도가 있어요? 무료 지도가 있어요? 사진을 좀 찍어주시겠어요? 사진을 좀 찍어주시겠어요? 식사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어떤 것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어떤 것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몇 시에 문을 닫아요? 몇 시에 문을 닫아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 여행 프로그램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 여행 프로그램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관광 정보가 필요해요. 앞을 보고 움직이지 마세요. 앞을 보고 움직이지 마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입장료는 얼마예요? 입장료는 얼마예요? 한 사람당 얼마예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여기는 출입금지 구역이에요. 여기는 출입금지 구역이에요. 이 여행에는 보험이 필요해요? 이 여행에는 보험이 필요해요? 관광 안내 책자 하나 주세요. 관광 안내 책자 하나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플래시를 써도 돼요? 플래시를 써도 돼요? plic단 책자 하나 주세요.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아, 어지러워요. 아, 어지러워요. 개인비용은 얼마예요? 준비됐어요? 어느 클럽을 쓰시겠어요? 어느 클럽을 쓰시겠어요? 당신 차례예요.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아요? 스키 잘 타세요? 스키 잘 타세요? 어디로 낚시하러 가요? 방금 후반전 시작했어요. 무슨 운동을 잘하세요? 무슨 운동을 잘하세요? 골프장 이용료는 얼마예요? 골프장 이용료는 얼마예요?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해요? 지금 몇 세트예요? 어느 편이 이겼어요? 주말에 골프 치러 갈까요? 주말에 골프 치러 갈까요? 얼마나 자주 산에 오르죠? 얼마나 자주 산에 오르죠? 경기 보러 갈래요? 경기 보러 갈래요? 핸디가 얼마예요? 핸디가 얼마예요? 네 명이 라운드 하도록 예약했어요. 네 명이 라운드 하도록 예약했어요. 주로 어디서 쳐요? 주로 어디서 쳐요? 겨울에는 스키를 타러 다녀요. 겨울에는 스키를 타러 다녀요. 선수 교체를 하는군요. 선수 교체를 하는군요.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요. 추가로 나인 호를 더 돌고 싶어요. 지금 몇 회예요? 등산은 주로 누구와 가요? 등산은 주로 누구와 가요? 실내 골프장에서 주로 치고 있어요. 이 팀이 작년에 우승했죠. 이 팀이 작년에 우승했죠. 우리 내기 할래요? 우리 내기 할래요? 테니스 칠 줄 알아요? 테니스 칠 줄 알아요? 누가 이기고 있어요? 누가 이기고 있어요? 골프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경기가 지연되고 있어요. 경기가 지연되고 있어요. 케디 한 명 배치해 주세요. 케디 한 명 배치해 주세요. 저는 탁구를 잘 쳐요. 저는 탁구를 잘 쳐요. 골프 치는 거 좋아해요? 골프 치는 거 좋아해요? 몇 명이 플레이 하실 거예요? 몇 명이 플레이 하실 거예요? 이 팀이 일점 이기고 있어요. 이 팀이 일점 이기고 있어요. 우리 팀은 어느 쪽이에요? 우리 팀은 어느 쪽이에요? 어떤 팀이 경기예요? 어떤 팀이 경기예요? 누가 티샷을 할 차례예요? 누가 티샷을 할 차례예요? 필드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필드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점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점수가 어떻게 돼요? 이 근처에도 골프장이 있어요? 이 근처에도 골프장이 있어요? 보통은 혹시 이 근처에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감독이 항의하고 있어요? 감독이 항의하고 있어요. 당신에게는 단백질이 필요해요. 당신에게는 단백질이 필요해요. 당신에게는 단백질이 필요해요.